둘 중 하나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출근 첫날 연인이 회사에 커피를 돌렸습니다 컵홀더에 크게 축 OO공주님 왕자님 첫 출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건 왕자님 첫 출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1번 당장 이별한다 2번 챙겨준 거니 일단 참는다 잠깐만 나 이해를 잘 못했어 출근 첫날 연인이 커피홀더에 누구 이름을 쓴 거야? 너 이름을? 내 이름을? 그러니까 비건 씨 여야 친구분이 회사에 첫 출근을 한 거야 아니야 비건이 회사에 첫 출근을 했는데 비건 씨 여야 친구가 회사에다 커피를 전체를 돌린 거야 남자친구가 출근을 하니까? 첫 출근을 하니까 축 비건 왕자님 첫 출근 이렇게 보낸 거지 잘 봐달라는 의미를 아 보냈다 난 몰랐고 근데 내가 첫 출근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임철 왕자님 첫 출근 축하 뭐 이렇게 온 거지 1번 당장 이별한다 2번 챙겨준 거니 일단 참는다 3번 없나요? 3번?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너무 사랑스러워한다 자 하나 둘 셋 전 3번이요 완전 3번인데? 너무 귀엽고 그럴 것 같은데? 나도 이것 때문에 화날 것 같진 않아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일까? 아 우리는 예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? 아니면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보내진 않겠지 이게 회사는 좀 다른 것 같아 회사는 그런 그래 하면 안 되나 봐 1번 당장 이별한다 아 그래 회사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피디님 당장 이별한다 정은님 죽여버려서 이별한다 약간 무례한 느낌인 거 뭐 때문에? 왜 싫어요? 센스가 없어 센스가 없다 김민님이 1번 거의 연예인 아닌가요? 연예인 생일에 커피차 보내는 기분 근데 난 연예인이 아니라는 거 쩜쩜 박효진님이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최혜슬님이 진심 내 사회적 지위 건들지마 31934번 회사를 나간다 저 수치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회사원 분들은 일상생활과 회사 다닐 때 나는 아예 다른 자인가 봐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내 개인의 그 생활을 별로 알리고 싶지 않지 아예 한 톨도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치 그치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의 프라이버시는 아예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이제 어 남자친구가 공주라고 부르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주님 첫 출근 축하해요 막 이러면은 그치 그치 그리고 또 모든 선배들이 그걸 예쁘게 보진 않을 거란 말이지 생각이 좀 없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플도 프린트가 문제지 뭐 커피야 커피까지 괜찮은데 이거 뭐야 하면은 아 제가 첫 출근이라 뭐 둘러댈 수도 있고 제가 첫 출근이라 뭐 보냈습니다 아니면은 뭐 아 제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러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아니 제 여자친구가 아 이러고 아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커피를 보내셨네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 힘든 상황인가 어 힘들 때 근데 김상원은 회사가 좀 쉽구나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 여자친구가 잘 모르고 보냈나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를 김상원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첫 출근부터 이러는 거는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혹시 뭐 커피 안 좋아하십니까 이 커피 가져가라 이 커피 다 지금 다 싹 다 치워 더 먹지마 커피 마시면서 일하는 우리 회사 아니잖아 진짜 그래 회사에서? 진짜 그런다고? 우리 커피 마시면서 일하는 회사 아니잖아 다들 집중해 오케이 그 비건식 커피 많이 드시고 여자친구한테 꼭 고맙다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첫 출근에 엄마 오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